사기 캐릭터 네 저는요 진짜로 사기 캐릭터를 안해요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해서 비주류라는 캐릭터 좀 얍삽하지 않은 캐릭터를 위주로 해왔어 근데 뭐 그걸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에 들면 안 보면 되는거지 뭘 네 아이 그래도 소금회장한테 민폐는 안 끼쳐서 다행이다 아 소금회장이 일단은 3 3번 대결에서 소금회장이 그래도 양광 많이 이겨봤으니까 소금회장이 양광한테 전적 앞서거든요 훨씬 훨씬 앞서요 근데 문제는 소금회장이 2랜덤 캐릭터 두개는 잘 못하는데 3번에 케이나 세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소금회장이 한중전에 승리의 주역이었던거 알죠? 소금회장이랑 동래형 둘이서 다 캐리했어 그래서 3번 대결을 죽여주게 잘하기 때문에 좀 소금회장 걸 보면서 응원해야겠다 파이팅 양광 요번에 양광 아웃시켜줘야되는데 어? 아 이미 내가 하는사이에 한 번 졌구나 양광 왔어요 여기서 양광 쏘놔야되는데 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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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고등어님 저 베놈영아 봤어요 나름대로 재밌게 봤었어요 이거 이거 좀 볼꼬 재밌었다 아 미서영원아님 맞아요 좀비공공한테 장관한테 다하고 내가 장치한테는 좀 약해요 천적이야 넥 막 넥 그 좀비공공한테는 아무튼 지고 소금회장은 이겼어요 리드전에서 아우 더러워 이천은 장 최 케이 마리 킹 효 뭐 이런정도까지 흐헤헤헤 흐흐흐흐 믿는다 소금회장 이겨라 입니다 정해제 나이스 최번개 잘 잡아줘 아웃 틀려 뭐 먹어야지 이겨주세요 회장님 아이스 그래 차라리 아유 이런 K 대 K 갑 아유 번디한테 번디한테 우위에 있는 캐릭터는 없어요 근데 난 9,8 치즈로보다는 좀 나아 그래도 그런데 역시 어렵긴 어려워 아유 네 재밌게 잘 봤어요 해지포님 오늘 오늘 너무 패배 배논이다 패배이 배논이라 터롭다 패배이 배논 터롭다 감사합니다 헬지포님 그래도 이것도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래도 이참 콘텐츠 꾸준히 올리는거는 베논TV 밖에 없을거야 오늘 이 경기도 유튜브에 올려야지 터롭다 헬지포님 너무 고마워요 항상 항상 진짜 감사합니다 에읔 gaming l 趁고 아유 지중 지중 뱍 지금 유튜브에 영상 올릴 거를 조금 이렇게 해놓는 중이거든요 메모를 해놓는 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공공은 뭔가 지더라도 좀 재밌어 내 캐릭터를 재밌게 하다가 지는 것 같아 98은 캐릭터의 벽 때문에 재미도 없는 이치고크 따라하다가 지는 거라 되게 짜증이 나는데 이거는 그래도 재밌어요 아 졸트 무한 썼으면 그냥 이기는 건데 무한 써버리고 싶지 진짜 나이스 아유 재기랄 아 재기랄 미안합니다 마우스가 있었군 아 근데 이번에 픽 너무 불리하다 마리세스는 세스스 최강 조합인데 최범계 K마리 세스 아니 K마리 최범계 다 세스스 최강 조합인데 아유 야 이거 3원까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설마 양광한테 다 지면은 진짜 이거는 치명적인데 초금회장 존나? 자 채팅 보여줄게요 초금회장 존나 하기 싫다 크크 나라도 이렇다 내가 이 아유 이 양광새끼 없앴어야 됐는데 이씨 존나 하기 싫다 크크 초금회장이 드디어 외쳤다 나라도 하기 싫겠다 열받는데 이씨 죽혀져나자 그럴까? 개빡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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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죽혀져나자 해버릴까 해버릴까 개빡치는데 veget 쓰 마이 Rad 내 다빛 라면 저기 아우 나보다 아이고 왜냐면은 이케러 이케러 이 랜덤대는 소금 회장이 랜덤을 잘 하진 못하거든 다른 건 잘하는데 랜덤을 잘 하진 못하거든 두 캐릭터는 소금 회장이 되게 잘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쥐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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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네 쥐비클래님 그래도 제가 클락가지고 험난한 세계를 아 마지막에 아 라몬 왜 하필 양광전에서 경험치를 얻냐 라몬은 늦게 불러야 된다 아 라몬은 늦게 불러야 된다 이것만 미리 경험해봤어도 그리고 중국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전운 다잘해 전운이 2000에서 얼마나 센지 알고있거든 근데 무한의 칼같이 쓰는 애는 현남야랑 현남야보다 무한 더 잘 쓰는 애가 있어 2000권왕 연습생인가 걔가 전운 무한은 선현매보다 훨씬 잘 써요 걔는 절대 실패하네 근데 양광도 기본 저 바이킹 무한 다 쓸 줄 알아가지고 지비클래님 그래도 지비클래님과 얘는 그래도 완전히 못쓰네 선현매나 그 2000권왕 연습생 얘처럼 완벽하게 못쓰네 방금전에도 무한 맞을뻔했어 잠깐 기다렸습니다 아잇 장폭우면 대세스트가 존내 강력하니까 무조건 리필하지 저런식으로 그리고 최번개가 있으니까 최번개 밑줄 대만 1위 음 대만 2000일위 계속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은 무조건 전운 무한 연습할 생각할 캐릭터 전운이 진짜 좋은 캐릭터 좋은 캐릭터 전운을 능가하는 캐릭터는 최번개 정도 최번개는 전운 무한 맞을 일은 많진 않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도 오늘 지브클랜님이랑 헬지포님이 진짜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셔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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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패배한게 더 많냐 장 장한테도 패배하고 최한테도 패배했어 아 소금이들 진짜 하기 싫겠다 장한테도 패배 최한테도 패배 열받는다 화가 난다 어 끝내버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야 최번개 어떻게 이겨 이거 좋네 어려운데 전운의 계단 아휴 이겨라 이겨라 회장 양광이를 이겨줘 아휴 진짜 나이스 아 저런식 그래 좀만 버텼다가 케이아머 가자 아야야야야야야 조금만 기다리지 아이 개 아깝다 진짜 씨 끝났다 끝났어 조금만 기다리지 아이 조금만 기다리지 로봇 나왔다 소금회장 주체인 로봇 나왔다 한정전 때 소금회장이 로봇으로 캐리했죠 조금만 기다리지 조금만 기다리지 아아 야 5연패 당했네 야 3홍도 안나오면 개쪽이지 소금회장 그래그래 역시 소금회장이다 역시 소금회장 로버트 최고야 최고야 소금회장의 로버트는 언제 봐도 최고야 쏘리아 한번 해주면 어 경우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저는 제가 먹고 사기기 힘들지만 편집자님도 먹고 살아야되기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 달라야되데 저랑 편집자님이랑 상생해야되니까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 첫달은 오픈발로 좀 좋았는데 제가 저 스스로 좀 말아먹으면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좀 버텨야되는 방송이 되가지고 누굴 탓하겠어 뭐 내 내가 내가 나 스스로 말아보면 감히 나도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좀 열심히 잘해봐야지 치즈모드님이 이 얘기나면 항상 눈물을 흘려 괜찮습니다 원래 오늘 라몬 그 스트로 늦게 불러야되는거 알아낸것처럼 방송도 미리 아 이렇게 하면은 별로 득될거 없구나 뭐 이런거 미리 알면 좋은거에요 네 편집자님 센스 미쳤죠 저도 인정 편집자님 보면 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 내꺼 편집한거 보고 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 막 아하 그래비어스님 어제는 아니라고했나요 제가 어제는 뭐가 아니라고 했죠 에이 어 뭐라고 읽어야 되지 라프로 라프로 저가르기 너무 어렵다 라프로 아이구님 네 12명 정도 된다는데 아직 4명의 에이 그 4분의 1 했어요 맞아요 아 끝났다 그래도 저 4명 했거든요 4명 아심 알 그리고 좀비 공동 소금회장 그래서 3승 1팬데 문제는 아직 강력한 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나이스 와 이걸 이걸 실전에서 제가 연습해서 보여줬던 콤보잖아요 이걸 실전에서 썼어 내 콤보력을 너무 무시하는데 우와 진짜 DB클랜님 사랑합니다 대박 감정이에요 감정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유튜브 채팅창이 너무 잘 안 보인다 바쁠까? 위치를 바꾸자 유튜브 분들 채팅을 많이 못 봐서 경복절 때 웃었어요? 나는 경림이한테 첫 패배하고 쓰라렸는데 잠도 못 잤어 그리고 경림이한테 경복절 인정 축하 영상 경복절 축하 메시지 담은 영상 만들어주고 근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저도 뭐 재밌네요 첫 대결 지고 그래도 2차전 3차전 연속으로 경림이한테 2대7로 지고 있다가 10대곱으로 역전하고 힘내라 배논 물결코 아하하하 데코드8278님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음 아하하 우리 데코드님 지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2분날에 한중전 2대2 한중전 하는 거 실화입니까 이거 데코드님 나 여자소개 좀 나 여자소개 좀 방송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유튜브가 지금 맛이 가 있어요 유튜브가 맛이 갔는데 유튜브 구글이 안고쳐요 유튜브를 도와줍니다 오 기억하시네 개굴맨님이예요 네 원래 합쳐져요 근데 유튜브 채팅자 아예 못디우는거 이렇게 띄운 거에요 라운드 원! 화이트! 트웨어! 유익스! 어... 그러니깐 방송하는... 다른 방송인데 가봐도 유튜브 못띄우고 있을걸요 아마? 이겨라! 이겨라! 야 이거... 나이스! 어어어어... 나이스! 야... 잘했다. 라운드 원! 격계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 어? 어? 수고회장! 아 로봇 원화되었구나. 그... 하하하하... 손흥민... 손흥민 떡... 떡하라! 베놈과 동격되면서 떡하라기다 손흥민. 이야... 대박인데? 오늘... 사랑합니다. 진짜... 나는... 나는...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 뭔가... 어? 왜냐면... 베놈 당신은 월드클래스이기 때문이야. 디그템. 동부가가 아니라 월드클래스라서? 어? 그런... 그런 반전이? 아... 이거 또... 저... 저... 오늘 제가 짜진 게 더 많다고... 짜진 게 더 많다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가 돼요. 진짜. 오늘... 짜진 경기가 더 많아. 메인 경기 세 경기 했는데... 두 경기 짜지고 한 경기 이겼어. 근데... 그래도 위로가 된다 이거.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트위치... 트위브로...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아이디 가진 분이 후원했는지 알 수 없죠. 어떤 아이디... 아이디 가진 분이 후원했는지 알아요. 내가... 모모모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렇게 말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알 수 없죠? 그래요? 누르면 나와요? 어디 눌러도 안 나오는데... 왜냐면 누가... 해주신... 해주신지 알고 싶어. 근데... 안... 음... 나와요? 뭐 눌러야 되지? 이상하다. 안 나오는데... 나 이거 알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안 나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나오거든. 아아... 왜냐면 대논 당신은 월드클래스이기 세포리아 디젝트. 아아... 아... 갈려고 하지마요. 그냥 조용히 가요. 당신이 다크나이트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알려고 안 하겠습니다. 갈리트님 감사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아는 방법이 없는데... 아아... 아아... 그래요? 확인 못하나봐... 아아... 아아... 그래요? 확인 못하나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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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크나이트 유티브에 올려도 되나... 그... 남의... 남이 한영상이라 올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되나? 야 소금의 장 분노의 로봇으로 역전하는 거 아니야? 분노의 로봇으로 역전해줘 오 소금의 장 맥시마 갑자기 맥시마 잘하는 거 실화냐? 근데 요새 나도 히카리간님 말투에 중독돼서 나도 맨날 너만 얘기하면 실화냐 실화냐 나도 중독됐어 히카리간님 말투 자 지금 양광대 배논은 배논이 최범계의 마술을 넘지 못하고 6대7로 패배하고요 지금 소금의 장이 양광한테 5점을 뺏겼는데 지금 사몽을 상대로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스코어를 계산해보면 자막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얘네가 12점 VS 우리가 8점이구나 자 우리 중국 12대 한국 8점입니다 소금의 장 꼭 이겨줘 팀오파 스토리 잘 알고 있죠 99에서 켄슈가 네 빠오한테 초능력을 흡수당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본거지 뭐 개인정보를 알고 싶다는게 아닙니다 어 2000 2003에서 돌려받을걸요? 아 2002에서 2002에서 이미 켄슈가 장풍 나가고요 스토리상으로는 2003에서 아니지 2001에서 돌려받죠 킹오브 2001에서 켄슈 장풍 나가서 장풍이나 어리게 무적이라 최강 캐릭터예요 킹오브 2001에서 돌려받습니다 빠오는 퇴장하고 빠오 퇴장하고 켄슈가 초능력 다시 돌려받아요 유찬일 최강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 거의 최강 캐릭터 유찬일 최강 캐릭터 아 그렇구나 오로치 스토리가 제일 재밌죠 확실히? 그 다음 네스트 스토리 오로치 스토리 그 다음에 네스트 스토리 그 다음에 머나먼나라 스토리 이런식으로 가잖아요 아 아 맞다 2001에 빠오 있구나 미안해요 아이 내가 내가 유일하게 거의 안했던 시리즈가 2001이거든 2001은 너무 진주폭실인 진폭린 3강 체제여서 밸런스 파괴 정도가 아니라 걔네 너무 심해가지고 2001은 잠깐 잘 안했었어 초반에 2001 온 게임넷 잠깐 나가서 박수호 선수 이긴 다음에 안했어 튀어 튀어 하고 안했어요 잘 좀 머나먼나라 애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주군깨난 녹색풀 쓰는 주군깨난에 있잖아요 그때 적이 오로치 다음 오로치 일족 다음 저기 네스트 네스트라는 조직 이그니스 있는 데 그 다음 제로랑 이그니스 있는 조직 네 그 네스트 그 다음에 그 다음 애쉬스토리 저기 머나먼나라 애들 머나먼나라에 라는 그 곳에 있는 애들이 오로치 오오 오오 야 암워라소 방금 가드데미지 위친듯이 달았을 거야 만약에 가드데미지로 죽었을 수도 있어 방금 만약에 이그니스 분노의 로봇 야 소금의 장 분노의 로봇 야 소금의 장 분노의 로봇 소금의 장 조스트한테도 면역 잘되있어 왜냐면은 나랑 많이 싸워봤거든 야 대박 역시 최번개다 사몽은 98을 되게 잘하는 유저예요 98도 제법 내 힘 들거예요 사몽 근데 야 이거 큰일났다 2000을 2000을 되게 재미질렀대 사몽이 98을 되게 잘하는 유저인데 사몽은 본인 스스로 2000이 훨씬 재미있다고 인정했어 최가 최번개가 최강 센터예요 2000에서 요번에 아 이겨줘야 되는데 5대5 가서 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역시 98하던 유저라 확실히 제법 잘한다 야호톰에 쓰는 폼이 장난아닌데 야 그래도 이유리 없겠다 데이크요 글쎄요 글쎄요 난 데이크는 꽤 비싼데 뭐 뭐 뭐 한 20만원 뭐 이렇게 하려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모르겠네 유성이 제일 비싸 유성 막 100만원 받고 그런데 킹오파 15요 내가 뭐 그때까지 제가 격겜 스트리머라 하고 있다면 근데 나는 혼자 하면 재미가 없고 불만화 동네형이랑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어그루 승글을 올린거는 바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런거 읽을 시간 없어요 이제 남들 조언들을 어그루는 사람으로 치고 안하고 뭘 어그루를 그냥 대방송이 싫거나 그러면 안오면 되지 아닌데 어그루는 하긴 뭐 싫다 좋다 그런게 아니라 무조건 남들을 저주하는 족속이니까 야 이거 잘했다 잘했다 좋아 야 소금회장 로버트 완전 체리한다 아 소금회장 야 버텨 버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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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갈은 딸도 있어 루갈 아들이 이름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도 읽고 아들이라고도 읽고 루갈 아들 이름이 아들인거 아나요? 뭐라고? 루갈은 딸도 이거 개들이 많이 진짜 이거 개들이 많이 미친 짜인 아아 거미지 치는 애가 루갈 아들을 조종했구나 딸이 아니라 아들 아니에요? 아들 말하는 거 아니야 아들 이길 수 있어 소금회장 이길 수 있다 진짜로 야 소금회장 분노의 로버트 멋있다 야 소금회장 소금회장 이겨줄 것 같은데 느낌이 양광이 사몽 욕하고 있대요 아 열받는 욕 낀다 아 지금 스코어 업데이트 안 했구나 12대 12입니다 지금 와 대박 12대 12까지 쫓아왔어 12대 12 개꿀잼 동점 뾰라야 야 사몽 사몽 멸망 사몽이 요새 그래도 한국 고수들 중에 뭐 개구쟁이 켠님이나 그 외에 막 교수들을 이기기도 하고 약간 폼이 올라왔던데 그리고 이 친구는 랜덤 구세를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만큼 소금회장 로버트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뜻 아닐까 그만큼 소금회장의 로버트가 클라스가 높다는 거 아닌가 소금회장이 로버트 하나 죽여주길 잘하죠 로버트 2000로버트 명실공이 최강자입니다 핸드마스터님 핸드마스터님 여 지금까지 안자고 있더니 버나맛나라 스토리는 2003이랑 그 다음에 11 12 11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어 야 대박 역전했어 야 우리 대박인데 5대5 한중전에서도 역전 역전시킨 주력인데 2대2 2대2 한중전에서도 역전시키네 대박인데 야 양광 양광 빡치겠다 배넌을 7대6으로 이기고 나서 배넌을 7대2로 이기고 나서 이제 소금회장한테 5점을 빼줬는데도 사봉이 한판도 못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어씨 조금데 오 오 조를 골랐다가 조를 캐릭터로 골랐구나 소금회장이 와 오늘 완전 대박 캐리인데요 이렇게 잘하는 소금회장을 내가 3대2로 어떻게 이겼지 아직 지금 허접인 내 실력으로 소금회장한테 이야 개잘하네 개잘한다 소금회장만 입고 갑시다 소금회장만 진짜 한중전만 되면 혼자 테리하네 근데 이번에 끊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야 이거 사봉 1점도 못 내면 진짜 개욕먹는다 진짜 그니까 내가 6대7로 졌잖아 내가 그럼 1점 남은 1점 남은 양광이 그걸로 소금회장한테 5점이나 땄는데 지금 사봉 완전 말렸다 완전 말려가지고 야 아이고 와 대박 운도 좋아 야 운도 따라주고 있어 어? 어이 씨 어이 뭐야 뭐야 이거 그래도 어이야 사봉 스튜드 낭비했다 이겨라 아 이런 하하하하 그래도 핸드마스터 내가 그래도 클락으로 클락의 슈퍼천적 장체 상대로 잘한거야 최번개 아 양광 최번개 잘하네 최번개 잘하더라고 우리 핸드마스터 선수도 최번개 되게 잘해요 아 쿨라사랑이 아테나 죽여주게 합니다 지금 트위치에 쿨사 쿨사님이 아테나 고 단체전 때 아테나로 다 캐리했어 아테나랑 쿨라 두개 아우 아우 조치 아니라서 다행이다 조치였으면 초상날거 야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아 아우 다행이다 좋아 쏘랴 야 할수 있다 우리에겐 스티가 하나 있어 아직 야 이겼어 야 이겼다 7대0 이겼다 2대2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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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 불쌍하다 울면서 되겠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wn 감사합니다 1대2 3대2 4대2 4대1 4대2 5대2 음 5 7 7